자 이번에는 그 e5 이용한 a5 b5 이용한 블루스 진행을 배웠는데 오늘 좀 셔플이라는 리듬 셔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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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셔플은 기본적으로 8분음표가 여덟개씩 앞에서 춤을 때 e5을 추면 이런 느낌이죠 이 여덟개의 관객이 모두 일정하게 이런 느낌이지만 셔플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부점이 이렇게 찍혀 가지고 앞에가 길고 뒤에가 짧은 느낌의 쩔 뚝쩔 뚝 이렇게 저어는 듯한 느낌의 그런 느낌을 갖게 되죠 보면은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이런게 셔플의 리듬인데 블루스를 치실 때 셔플의 리듬으로 여덟개씩 한마디씩 채워주시면 블루스의 느낌이 더 나겠죠 다시 한번 추볼까요 그래서 e5 밑에서 부터 다섯번째 줄 두번째 프렛 a5 밑에서 부터 네번째 줄 a5 그렇죠 a5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여기 a5 그 다음에 e5 그 다음에 b5 아시겠죠 이렇게 세 코드로 블루스 진행을 셔플 5 리듬으로 e5 부터 one two three four A5 하나 내려가서 e5 절 뚝 절 뚝 절 뚝 절 뚝 절 뚝 절 뚝 절 뚝 절 뚝 절 뚝 절 B5 엄지 손가락 내려주고 이렇게 블루스의 느낌이 더 나겠죠 한번 같이 한번 천천히 한 번 쳐 보겠습니다 A5부터 4마디 자 E5 하나 둘 셋 E5 단다다다다다다다다 둘 셋 넷 그 다음에 E5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E5 하나 둘 셋 넷 D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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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식으로 하시겠죠 이런식으로 브루스의 열두마디 진행을 연주했습니다 그 다음에 배울게 6도음을 첨가하는건데 지금 보시면 단다단 했는데 이런거 많이 들어보셨을거에요 이런거라든지 이런거라든지 이런식으로 치는 방법인데 치실 때 지금 단다다다다다다다다다 5 5 6 6 5 5 이게 뭐냐면 5 5 6 6 5 5 6 6 그런거죠 6은 뭐고 5는 뭐냐 설명을 해드리면 지금 우리가 E5 어떤식으로 잡고 있죠 E5를 잡는거를 잘 안보시나요 이렇게 이렇게 좀 보면은 그쵸 이렇게 보면은 어 E5 여길 잡고 있거든요 기재적으로 잘 안보시네 손으로 자 E5가 바로 밑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번째 여기 여기를 지금 잡고 계신데 6도음이라는게 카툰 줄에 바로 여기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B5가 아닙니다 밑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번째 줄 그러니까 E5을 잡고 있는 이 손가락을 잡고 있는 5번줄에 같은 줄 5번줄에 바로 네번째 플랫입니다 요음을 첨가하는거죠 E5라는게 지금 6번과 5번줄 두줄만 치고 있는거죠 그래서 이게 5도코드인거죠 5도코드 그 다음에 요거를 손가락을 같은줄에 네번째 플랫음을 첨가해서 6 6 이렇게 되는거죠 셔플 느낌으로 치면 블루스 느낌이 나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두줄 그 다음에 이런식으로 되는거죠 전반적으로 E5하고 A5를 다 그런식으로 쳐주는거죠 A5도 마찬가지로 A5가 우리가 이런식으로 엮고 있는데 밑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네번째 줄과 5번줄에 개방연 여기 A5잖아요 근데 이제 A6 6도음인데 같은줄에 같은줄에 지금 네번째 프랫이죠 요음을 첨가하는거죠 그래서 똑같이 저는 5번과 4번줄 두줄만 치게 되는거죠 일단 6번줄이나 밑에줄들이 소리가 안나게 잘 해주시고 하시겠죠 보통 이제 자 5 5 6 이런식으로 E5가 나왔을때는 이렇게 E5 A5를 한줄 내려가서 이런식으로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E5하고 A5는 그런식으로 쳐주시면 되고 B5 같은 경우는 선이 스트레치가 많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손이 굉장히 많이 벌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우리가 그냥 하시던대로 B5로만 8개 치는걸로 해서 12마디 진행을 한번 쳐 보겠습니다 E5 4마디일 경우 이게 한마디이기 때문에 E5가 여기까지 한마디인거죠 그러면 E5가 4마디이기 때문에 천천히 보면 아시겠죠 한마디가 그래서 1&2&3&4& 여기까지 한마디에요 근데 지금 이제 첫번째 E5가 4마디를 연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죠 4마디를 연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4마디를 한번 연주를 해 보겠습니다 E5 처음부터 5 3 2 3 4 1&2 A5 5 5 5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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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A5 하나 내려가서 똑같이 같은 줄에 네번째 플렛을 이때 두 줄을 다 쳐야 돼요. 5번 4번 줄을 다시 올라가서 6번 5번 줄을 치면서 B5 코드는 그냥 8개 A5 다시 돌아가서 E5 열쇠 열두 마디 진행이 되겠습니다. 열두 마디 진행 한번 쳐보겠습니다. 원 투 쓰리 투 열쇠 열두 마디 에 브루스 진행을 셔플 리더 그 다음에 6도를 넣어가지고 연주를 해봤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에요. 나중에 이제 이런 것도 있고 다양한 변화가 있죠. 그래서 뒷부분은 이제 방금 배우셨던 것은 누구죠. 셔플을 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블루스 진행을 셔플과 6도음 첨가 거기까지 오늘 연주해 봤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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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el